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수업 시간은 2020년 제1,2회 통합전기기사 기출문제 해설해 드릴께요 과목은 제어공학이고 자 이번 시험도 변함없이 제어공학 및 회로이론이 20문제 중에서 제어공학이 10문제 그래서 나머지 회로이론이 10문제 출제했어요 50대 50으로 그래서 이번 시간은 제어공학에 관련된 문제 10문제 해설해 드릴께요 자 1번 문제 1번 문제 우리가 많이 다뤘던 내용이죠 제어 시스템의 안정도 해석하는 내용 자 특성만이 적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일단 이렇게 표를 작성해야 되요 그죠 가장 높은 차수가 3000이니까 s의 3승 s의 2승 s의 1승 그 다음에 끝으로 s의 0차까지 가져야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s의 3승 첫 번째 행의 위치는 s3승 앞에 있는 계수가 1이고 그 다음에 한강 건너뛰어서 s2승은 여기다 집어넣으면 안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넘어가면 k 그 다음에는 0 그 다음에 s의 2승 앞에 계수 2 그 다음에 10 그 다음에 나머지 요소 없으니까 0이 되는 거죠 좀 더 간편하게 밑에 거 작성하는 방법이 여기가 0면 얘도 0이고 얘도 0이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항상 이런 식으로 내려가거든요 얘도 0 위치야 근데 여기는 0이 아니에요 얘는 어떻게 구하죠 바로 위에 있는 거 2분의 그죠 요거하고 요거 곱하기 2k 마이너스 1 곱하기 10 10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가 0 요소고 요 10이 쭉 내려와서 여기다가 10 근데 뭐 요 자리가 뭐냐는 궁금한 게 아니야 왜냐면 안정하기 위한 안정하기 위해서는 요 1열의 부호가 변화가 없어야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플러스 값이고 얘가 플러스 값이란 얘기는 얘도 플러스 값을 유지해줘야 돼 그죠 따라서 2분의 2k 마이너스 10이라는 게 플러스 값을 유지하려면 0보다는 커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요 식은요 자 2를 넘기면 2 곱하기 0이니까 변화 없이 0이고 2k 마이너스 10이 되고 얘가 0보다는 커야 돼요 그러면 요 식도 마이너스 10을 넘기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2k가 10보다는 커야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최종적으로 k는 2를 넘겨주면 2분의 10이니까 5가 되겠죠 k가 5보다는 큰 상수가 유지되어야 이 계통은 그죠 이 제어 시스템은 안정 상태다 따라서 안정하기 위한 k의 범위는 k는 5보다 클 것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 자 이런 표적성 하는 것은 우리한테는 기본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는요 z 변화된 문제네 그러면 이 문제에 관련된 우리가 수식 공식 시간함수 ft 시간함수 ft를 갖다가 라프라스 변환한 게 라프라스 변환함수 fs 또 라프라스 변환함수를 갖다가 우리가 z 변환한 게 f의 z가 되는 거죠 문제에서는 이걸 물어보는 거야 그죠 자 우리가 시간함수에서 익스프레이션 함수 지수함수 익스프레이션 마이너스 at라고 하는 것은 라프라스 변환하면 뭐였죠 s의 마이너스 a일 때는 플러스 a로 바뀐다라는 점이죠 그 다음에 z 변환하면요 익스프레이션 마이너스 at는 보호 변환 없어요 단지 z로 바뀌어 z 마이너스 익스프레이션 마이너스 a의 라지 t 우애가 뭐였죠 z야 나 이거 모르겠는데 이 공식 변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건 기본적인 공식을 정리를 못한 사람이니까 이 문제 절대 못 풀어요 그러니까 이런 해당되는 문제에 라프라스 변환 z 변환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본적인 공식은 평상시에 알고 있어야 돼 요거 말고 한 두세 개 더 있어요 그죠 그거는 여러분이 각자 찾아서 복습하시는 거고 자 근데 이성질이란 말이야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게 z 변환 fz가 z 변환된 상태가 z 마이너스 익스프레이션의 마이너스 3t라고 주어진 거죠 우애가 3z고요 자 그럼 요식은요 약간 바꿀 수 있죠 약간 바꾼다는 게 특별한 건 아니고요 z 마이너스 익스프레이션의 마이너스 3t에 놓고 위에 z 써놓고 요 3이란 건 앞에다 끌고 와서 3 곱하기 해도 상관없죠 그죠 전혀 하던 게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면 요식을 가만히 보세요 한번 요식을 가만히 봤더니 요식하고 비교해 보면 아 마이너스 a에서 요 a라는 게 결국에는 요 3을 말하는 거구나 그죠 a가 3이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갖다가 ft 또는 라프라스 변환으로 고치면요 시간함수를 고치게 되면 마이너스 a가 아니고 3t가 되는 거고 거기에 요 3만 붙이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를 라프라스 변환하면요 문제에서 이걸 물어봤죠 s에 a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3해야 되는 거야 그죠 1 곱하기 3이야 근데 3을 갖다가 곱하기 여기서 할 필요 없죠 여기다가 그냥 3 집어넣고 상관없잖아요 정답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정답은 몇 번? 정답은 4번 기본적인 라프라스 변환, z 변환에서 문제에서 식을 약간만 변형시킨 거예요 그죠? 충분히 차려낼 수 있어야 돼요 자 3번 문제 아 식건소에 이러네 자 얘가 뭐죠? 얘가 엔드기호죠? 그러면 얘는 고백기호야 자 이건 뭐죠? 이것도 엔드기호야 근데 여기에 낫이 있는 거예요 그죠? 얘도 고백기호 얘도 고백기호인데 낫이 있어요 얘는 뭐죠? 이렇게 손톱 모양 반달모양이 생긴 거 얘는 오하기호야 하백기호죠? 얘는요? 엔드기호야 거기에 낫이 있는 거지 자 어렵지 않죠? a하고 b가 들어간단 말이야 여기 나오는 출력은요? a&b 고백기호니까 그 다음에 얘가 c가 들어가는 거고 얘도 또 엔드기호죠? 근데 여기 낫이 있어요 주의할 점이 그럼 뭐요? a&b에 and c에 낫 부정 자 그 다음에 얘가 d가 들어가고 e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기 주의할 점이 낫이 있어요 그럼 뭐요? d 곱하기 e에 d&e에 낫 자 그 다음에 얘가 and and 해갖고 얘가 오하로 들어가잖아요 오하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? a, b, c 공액의 그 다음에 오하 그 다음에 d의 e 그냥 곱은 곱대로 플러스는 플러스대로 쭉 끌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얘가 f잖아요 그럼 y라고는 출력은 어떻게 나오겠어요? 얘가 end야 그 다음에 곱의 기호고 얘가 낫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? 지금 했던 a 위에 a, b, c 부정 그 다음에 o와 d의 e에 부정 그죠? 그 다음에 얘가 end니까 곱 그 다음에 f 이거의 전체적인 뭐? 부정이 되는 거지 자 근데 이렇게 써놓고 봤더니 여기 1차는 답이 없어요 그죠? 뭐냐면 정답을 갖다가 이렇게 지금 정답 표시하는 게 아니야 정리하는 거죠 정리 자 자 그만히 보세요 한 번 얘가 부정이고 부정이야 얘가 전체 부정이야 그죠? 자 이 부분 전체 부정 여러분들 드모랑 정리 a a 그죠? o와의 전체의 부정은 얘를 갖다가 부정을 쪼개 수 있는 방법이 드모랑 정리가 a의 부정 b의 부정으로 하나씩 하나씩 쪼개는데 그냥 쪼개지는 게 아니고 o와는요 and로 바뀌는 거고 이게 드모랑 정리 두 번째는요 반대로 a and b 고배 형태 부정은 만약에 이 부정을 또 쪼개고 싶다 그러면 a 부정 b 부정은 쪼개지는데 그냥 쪼개지면 이 and가 o와로 바뀌는 거죠 이게 드모랑 정리 이게 드모랑 정리법이거든요 자 그럼 뭔 일이냐 쪼개자고 얘를 쪼개면 어떻게 돼요 일단 a, b, c 부정까지 그대로 써놓고 그죠? 위에 전체 부정 갖다가 쪼갰단 말이야 전체 부정 쪼개는데 얘가 뭘로 바뀌어요? 얘가 and로 바뀌는 거지 d, e의 부정 그 다음에 위에 부정 쪼갰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도 쪼개줘야죠 얘도 쪼개는데 어떻게 돼요? and가 o와로 쪼개지는 거지 f의 부정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 식하고 이 식은요 똑같은 식이야 동작이 자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? 부정의 부정은 뭐죠?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야 그죠?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죠 아시겠죠? 따라서 이 부정끼리는 없어지는 거야 a, b, c 그 다음에 and 그 다음에 얘도 부정 부정 없어지고 긍정이되면서 d, e o, i의 f의 부정 그러니까 우리가 쭉 시퀸스 해서 쭉 끌고 온 출력식이 이건데 이거 갖다가 재정리할 수 있는 게 드모랑정리에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이건 아마 정답이 있을 거야 정답 몇 번? 1번이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시퀸스 문제라면 드모랑정리에서 식을 정리할 수 있는 정도로 만들어줘야 돼요 아시겠죠? 그 정도는 돼야 돼